이번 가을에 두 달 전에 낳았던 새끼예요. 엄청 컸죠? 내가 가니까 울고 오르네요. 엄마가 왔네요. 이놈들은요. 뿔이 이제 나고 주인이 이렇게 가면 안으시니 그래요. 안 시원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입질도 해요. 입질도 내 앞치마를 막 물어뜯고 안다고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와서 일 좀 봐요. 아주 귀엽네요. 염소가요. 내 앞치마를 냄새도 맡고 얘 강아지 같다니까요. 아이고 귀여워. 아니 근데 두 달 전에 낳은 새끼가 이렇게 살이 통통 올라가지고 불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. 둘이 다 앞놈인데 이제 이놈이 한 3월쯤 되면 또 새끼를 뵐 거예요. 1년에 두 차례씩 나는데 봄에 새끼 뵈서 가을에 낳고 가을에 또 새끼 뵈서 봄에 낳고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나요. 아이고 이놈 좀 봐요. 내 앞치마를 이놈이 물어 뜯어서 잡아당기네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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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그렇게 알치마가 맛있어 보여? 아이고 염소들은 도망치는 건데 이놈들은 아주 좋다고 오니